아, 배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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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파. 응, 응. 애기야, 너 여기가 왜 뭐해? 애기야, 너 여기가 왜 뭐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배 아프단 말이야. 엄마한테 그럼 전화하고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가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어떻게 아파? 그냥 배가 욱싱욱싱거려. 욱싱욱싱거려? 엄마가 전화번호 물어봤고 언제 온가 전화해봐야지. 네, 근데... 전화 없어? 네, 전화가 없어요. 엄마 핸드폰은? 엄마 핸드폰 엄마 갖고 계세요. 엄마한테 전화해줄까? 네. 엄마야. 엄마. 어, 어, 소희가 안 해? 응,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애기가. 근데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요. 어, 나 보건실에서 받은 거 있어. 찾아봐. 이거 뭐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기다려봐. 안 돼,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혹시 평소에 따로 약물이 있나요? 아, 그럼 그거 사놔줄게요. 오케이. 사놨어. 자, 이거랑 같이 천천히 먹어. 알았지? 감사합니다. 아, 여기 너무 추우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약 같이 먹을까? 네. 여기 바로 앞에 센트럴 약국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럼 일단은 여기 너무 추우니까 우리 약국으로 들어갈까? 아파서 못 걷겠어요. 아파서 못 걷겠어? 네. 어, 그러면은 삼촌이 업어주면 갈 수 있겠어? 네. 그래? 자, 이쪽으로 업혀 볼까? 배가 어떻게 아파? 쑤셔? 네. 네네. 어, 부모님 연락 주셔서 주세요. 약국이 저기 있으니까. 안 시러워? 저희 약국이 약간 시러워요. workout을 해봅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